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가리어 중국 문법 수업을 맡게 된 Kishnamara라고 합니다. 오늘은 1강기예요. 오늘 1강기 제목은 A HOT HAT KEEPS, 가는 걸 의미하는 오미, HOT HAT입니다. 오늘 강기의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할게요. 먼저, 가는 걸 의미하는 HOT HAT, 그리고 허락을 의미하는 HOT HAT 오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, 레토입 표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고, 마지막으로는 규칙동사, 익동사, 그리고 비율 규칙동사 플러스 HOT HAT 오미 형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가는 걸 의미하는 HOT HAT 오미, 가능성기나 허락을 표현할 때 쓰는 오미예요. 모든 동사어간에 붙일 수 있고, 그리고 동사어간에 HOT HAT 오미를 붙인 후에 현재형, 과교형, 그리고 조건형 인신고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.